하부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웃지말을 할건데요 첫번째 영상 웃지말을 올린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그 말인 즉슨 웃음 참기 경력 2년이라는 뜻인데 2년 짬밥이면 웬만한거 다 무표정 커버 오늘은 제가 각오를 단단히 한 만큼 웃을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싫어요 구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웃음 참기 영상에 실패한다면 제 영상은 싫어요로 도배가 되겠죠 깔끔 여러분들 같이 외치시죠 웃지 자 첫번째 영상입니다 아 이런건 뭐 웃길 수가 없어 이제는 2년 전이라면 여기서 아마 뻥터졌을 것 같긴 한데요 울면서도 열심히 추는구나 춤을 1.2.2.1 2.2.1 2.2.1 2.2.1 2.2 3.2 3.2 3.2 3.2 4.3 3.2 3.5 귀엽구만 싹이 보이는구만 잘 추는구만 오늘은 제가 웃을 때마다 싫어요 버튼을 구걸할 거기 때문에 유튜버의 명예를 걸고 웃음 참습니다 절대 웃지 않아 귀엽네 언제까지 출 거냐 너무 길다 안웃긴데 자 지금 3분 11초 동안 보면서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건 영상 보고 훗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와우 아프겠네 자연스럽네 이제 넘어지는 걸로는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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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을 수가 없어요 특히 부딪치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어디 떨어져서 막고 이런 거 절대 웃길 수가 없어 저는 웃음 참기 경력 2년입니다 지금 넘어지는 거 절대 웃을 수가 없어 어 이거 너무 세게 박았다 고통 모험집이야? 얼마나 아픈가 대결하는 거 같아 누가 누가 더 아픈가 방금 여러분들 이거 잘못하면 목 부러져요? 누가 누가 더 아픈가 얘는 덜 아프네 암니 나갔을 거 같아 암니 나갔을 거 같아 그렇습니다 저는 외국 영상으로 거의 웃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 차라리 어 동물들이 낫겠어 저 사료 먹으려고 과자 먹으려고 하는 뭐야 이거 아픈 개 뒤잡이 와 거위는 무섭다 우와 야 거위 포스 봐 아 아 나 어이가 없다 아 나 이걸로 웃을 줄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제가 왜 웃었냐면 혓바닥 물렸어요 개가 지금 핥다가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이런 걸로 웃다니 제가 웃음찾기 경력 2년인데 혓바닥 혓바닥 물렸다고 웃게 될 줄은 그렇습니다 약속대로 싫어요 좀 부탁드릴게요 싫어요 버튼 싫어요 버튼 싫어요 좋아요 누르셨던 분들도 싫어요 눌러도 됩니다 양심적으로 아직 영상 더 남았으니깐 양심적으로 눌러요 예 흐흐흐흐 으흐흐 으흐흐 어 뺏어먹는다 흐흐흐 이건 거의 동물학대인데요 싸움놀이 가리고 아 동물이 더 야 개가 더 쎄 양말 냄새 싫어하냔 귀엽다 슬링 영상이다 이건 에이 요 힛맨 뱅 인트로듀시스 힛잇 동방신기네요 동방신기네요 유노윤호님 잠깐만 내가 들은게 지금 맞는거지 이스큐즈미 이스큐즈미 이거 맞지 잠깐만 아이씨 아이씨 잠깐만 어차다 아이씨 자 여러분들 제가 웃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싫어요 구독과 싫어요 부탁드릴게요 아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간만에 웃지말 해봤는데 아 저는 솔직히 진짜 한번도 안 웃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근데 진짜 남과 다른 뭔가 남들과 다른 포인트가 있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영상이 올라가고 싫어요가 얼마나 달려질 수 있을지 어 못찾게 되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싫어요 많이 달려도 저 기분 하나도 안 나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냐 제가 웃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웃음찾기 재밌는 영상 제보 언제나 이쪽 메일로 받고 있구요 오늘은 싫어요 제가 웃을 만큼 마음껏 달아주세요 그럼 빠브 탁 구독과 좋아요는 안좋아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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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는 안좋아주세요